초인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강 맨바루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순시 유치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세계 최강 맨바루 사나이 조승환이가 여순시 이순신 광장에서 자신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어 맨발로 얼음 위에 빙하의 눈물을 3시간을 도전합니다. 맨바루 사나이가 2021년 1월 1일 자신의 기록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훈련하러 왔습니다. 여수시 유치를 위해 빙하의 눈물 당신의 눈물 그날이 다가온다. 2021년 1월 1일 11시 장소 여수시 이순신 광장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시 유치 성공기원 맨바루 사나이 조승환 얼음이 맨발 세계 신기록 도전 얼음이 맨발 파파먼스 3시간 도전합니다. 맨바루 사나이 조승환이는 75년 전통우만두전문기업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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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멘바루 사나이 조승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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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